기독교 방송 C채널이 미디어월 구축을 통한 스튜디오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일 C채널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미디어월 구축 감사 예배에는 C채널 방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 김사만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통해 C채널 방송이 더욱 크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채널 방송 스튜디오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폭 12m, 높이 2.7m의 디지털 화면을 제공하며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